이잉에맨 오블록스 자호 자 오늘은 전에 했던 포르게라는 게임인데요 개구리 살인마가 저희를 죽이러 올 겁니다 나만 너무 무서워요 개구리 살인마를 피해서 살아남으면 되는 게임이죠 넌 죽었어 이 멍청반 패배자야 누가 개구리야? 미운 거 같아 아니야 진짜야? 멍청아 누가봐 너 위에 없는 사람이 개구리겠지? 개구리다! 개구리 목소리 왜 이래? 아니야 죽었어? 아니야 드디어 죽었고 뒤통수 맞았어 나 죽는다 공주 죽는다 나도 개구리가 됐다 무슨 개구리가 지금 몇 마리야 따골 어디 손님이야? 어떻게 알았지? 이 놈은 당장 나오는 게 좋을까? 니 소중한 친구가 죽고 가고 있다고? 빅크야 너무 무서워 아브멘고 야 맨아 공이 제일 좋아 오케이! 달았다! 와 진짜 너무 무서운데 몇 번지 당한 거야 내 앞에서 정현이는 말 버렸어 어? 왜? 니아라고? 니아다 니아 니아 개구리다 니아 개구리는 너무 끔찍한 걸? 자동 개구리 뭐야 이거 니아 목소리야? 개구리가 되면 다 저 목소리가 되나? 자동 개구리 야 얘들아 저 개구리 너무 무섭잖아 아하 핳핳핳하 헌드뱅 태구리형 야! 야 저 개구리는 왜 이렇게 빨개? 나부 겨울 진계 앞에 개구리형 쏴다 에에에 나 나말고 여맨 여깄어 여맨 여깄어 나말고 찾아봐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넌 헌드뱅이형 풍선도 다음 도망쳐 정신을 달래 정신을 달래 젖은이 엄마 볼사람 얘들아 제발 살려줘 아무도 못 오지 않아 고마워 얘들아 도망쳐 온다 개구리 온다 도망쳐 내로 잡히면 안트불사베 뭐란거야 제사 한 사람 말도 잘 못해 아 갸구리니까 당연한거겠지 갸구리 있구나 개구리 입고 이봐 뭐란거야 밥 들고 달아먹겠네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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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라는지 알아들었니?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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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게임 완전 못한다 짓이야 개굴 개굴 아 양 올리지 마 아니 여멘아 어차피 근데 저 게임 진짜 짱 못하는데 그냥 너도 하고 싶은 말 해 여멘아 사실이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두 번 쌍바라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으아 날려줘 개굴이 화났어 이 뻔 있는 거 봐 aloud 여기로 더 여기 있어 여기가 있어 미안해 나갈게 who remember 도망가 그거 얘들아 왜 개굴이 이렇게 애푸니 이게prep 도박 Expmbl 야 여기 옛날에 F públic 옛날에 했던 맵인데 이거 제일 무서운 맵인데 여기 맵 무서워 나 울고 있어 이미 홹 Dent 오호호호호 세 섹에 야..야..너 얼굴이 너 얼굴 너무 첫다 무슨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칙칙칙칙칙칙 옳은 누웠는데? 오 잠깐만! 멍청한 개구리 옳은 올라오지마! 내 등 뒤에 개구리 아리! 등 뒤에 개구리 아리 얘들아 내 등뒤에 올챙이들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안에 있어요? 야! 바보야! 야 개구리 봐 점프하는 것 봐 으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살렸어 얘들아 오 나이스 정원칭전 정원칭전 어? 나잖아 왜 무서워 나는 개구리같은 거 자, 딱지않은 못 내놓은데 야 요리홀 목소리 왜이래 야 개구리 막아내면 그 목소리로 되는거임? 난 너무 무서워 이놈아 나 안아줘 Prince 아 얘들아 개구리 온다, 개구리 와 개구리 온주 게임 ciudad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구리가! 오! 잠깐만! 도망자! 가시죠 대장님 어디로 갈까요? 쥐넥대를 잡고 싶은데요 대장님 잡아 잡아 개구리가 되버려라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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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알 나와주지 안돼 개구리알을 어리성 안돼 개구리를 가금시켜줬어야하는데 none 개구리 녀석들은 항상 개구리 아리나 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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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낙하리 아쉽다 아이 눈에 개구리 세 마리가 가득 찼었어 눈 앞에 딱 떴는데 왠지 내가 개구리 될 거 같아 다 죽었다 이때 개구리? 늑구리? 늑구리? 늑구리다 늑구리 진짜 모른다 진짜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저 녀석 모른다 모른다 엄청 멍청 모른다 모른다 여기서 뭐하냐? 야 쟤 좀 봐 개구리 개구리 어딨어 개구리 야 개구리 왔어 올라왔다고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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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저렇게 못 벗기고 바로 죽어버리는 거야 저 요망한 핑크머리 녀석아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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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안 움직여 꼈어 어떡해 나 이제 까지 꼈다고 꼈다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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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하자 구경하자 안 꼈잖아 안 꼈잖아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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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꽃 개구를 자 이제 개구리 파는 것에 이렇게 구독해주시구요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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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